아시아 유럽항로의 컨테이너 해상 운임이 2개월 만에 상승세를 탔습니다. 상하이 항운거래소가 6월 26일 발표한 상하이발 북유럽항로 운임은 전주 대비 343달러 오른 54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5달러까지 내려갔던 아시아 유럽 해상 운임이 드디어 바닥을 치고 올라온 겁니다. 1만 8천 TEU에 달하는 극초대형 신조 컨테이너선의 잇따른 투입으로 곤두박질 치던 유럽항로 운임은 선사들의 선복 감축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상승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7월부터 2M 얼라이언스가 6%, 오션3가 14%, G6가 9%, CKYHE가 10% 가까이 선복을 줄였습니다. 선사 연합의 선복 감축으로 유럽항로의 수급 불균형이 약간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사들은 7월 도입한 1,000달러 대의 운임 인상도 대부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KSG 뉴스 김단아입니다. KSG 뉴스 김단아입니다. 아멘